지금까지 우리는 AWS의 본질을 살펴봤습니다 즉, 기능을 켜고 쓰고 끄는 방법을 살펴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수업은 서서히 하산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은 돈 관리에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특히나 AWS는 여러분이 한 번에 수백 개의 컴퓨터를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익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자신의 닉네임이 표시되는 부분에 보면 내결제대시보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요약본입니다 여기에 보면 Spend Summary 지출에 대한 요약판이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 보면 중간에 있는 이 부분 Month to Date라고 되어 있고 밑에 적혀있는 날짜가 이번 달에 얼만큼 돈을 썼는지입니다 저는 5.79달러를 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추세도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이번 달에는 22.2달러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예측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Last Month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전 달에는 25.99달러를 썼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여기 있는 이것은 EC2 즉, 가상 컴퓨터가 약 50% 이상의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라우토 13 이건 도메인과 관련된 서비스인데 저게 이제 반 정도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0.53달러 정도가 세금으로 발생해서 총 5.79달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Summary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여기 Bill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면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otal 5.79달러를 썼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어디가? 2018년 11월이 만약에 이전 달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Expand Al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저걸 클릭했더니 AWS의 여러 서비스가 복잡하게 보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적당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쭉 가니까 좀 비용이 크게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 $21.05달러가 나온 부분이 일래스틱 컴퓨트 클라우드입니다 EC2에요 즉 EC2를 아시아 파시픽 서울 즉 서울에서 컴퓨터를 켰는데 제가 컸던 컴퓨터는 리눅스 운영체제가 설치된 컴퓨터였고 그 컴퓨터는 T2 마이크로 인스턴스고 마이크로 인스턴스는 시간당 0.044달러가 지출되는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를 기한은 744시간 사용해서 계산했더니 10.71달러가 나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저장장치 뭐 SSD나 하드디스크가 있겠죠 그거는 0.91달러를 썼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의 합계를 위해서 보여주는 거죠 밑에 보면 US East 즉 미국 동부라는 뜻이겠죠 버지니아에서 컴퓨터를 리눅스 컴퓨터를 역시나 또 한 대 켰고 그리고 그 컴퓨터에 있는 저장장치까지 해서 이건 이제 얼마가 들었냐면 8.63달러가 소모됐습니다 지출됐습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서울과 버지니아가 가격이 다른 이유는 컴퓨터와 컴퓨터의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EC2에서 사용한 것을 다 합쳐보니까 21.05달러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우트53이라는 서비스도 썼는데 이 서비스의 총 사용량은 2.58달러를 소비하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청구서를 보고 내가 얼만큼 썼고 어떤 부분을 튜닝해야 될지 또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추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WS에서 돈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아 하나만 더 이거는 이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지는 않을 건데 여기 보시면 버짓이라는 것이 있어요 버짓은 예산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버짓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금액을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EC2는 내가 한 달에 10달러만 쓸 거야 라고 여기다가 얘기를 해놓으면 10달러가 넘어갈 때 여러분한테 이메일을 보내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여러분에게 공지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버짓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좀 기억해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AWS에서 자금 관리를 하는 아주 간단한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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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